저희는 영화 원더랜드에서 태지오 역을 맡은 박보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인 역을 맡은 수시의 딸입니다. 저는 출연 김태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봉한 영화 원더랜드 무대 인사를 끝내고 퇴근하는 길인데요. 이렇게 켜봤어요. 혹시 영화 원더랜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럴까요? 원더랜드는 보고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을 이렇게 영상통화로 AI로 복원시켜서 이야기를 나누고 만날 수 있는 서비스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언제든 보러 오실 수 있으니까 가까운 극장에서 저희를 찾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극장 여러,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곳곳에 이 두 분의 모습을 극장에서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네... 저희는 그럼... 그러면 저희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언더랜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올게요. 지금까지... 네, 태주의 박보검. 정일의 수지. 네, 언더랜드 연주의 김태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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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